생활안전제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한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확산돼서 우리 모두가 참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개념으로 제가 졸음 방지경보기 이번 시간에 졸음 방지경보기란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귀에다가 귀걸이 같은 걸 꺾고요 운전하다가 졸게 되면 하루 귀에서 알람이 떠 가지고 잠을 깨게 하는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 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자 분들 운전자 분들 이걸 좀 설치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 분들 이런 분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럭 같은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트럭 운전자 분들 저분들 승용차도 마찬가지죠 승용차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용도 마찬가지고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사람은 이제 얼굴이 있으면 귀에 얼굴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있다면 그립이 좀 그런데요 눈이 있고요 입이 있고요 여기 귀걸이 형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수은 스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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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있어요 스위치가 달려있어요 스위치 저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타입은 이런 저런 경우는 어떤 우리 안전 시스템 안전 시스템 시스템에 봐서는 시스템 개념에서 어떤 개념이 될까요 1번 자주 말씀드리는데 FP가 있죠 풀프루프 풀프루프 하고 페일세이프 하고요 2번, 2번이죠 2번에 페일세이프 이렇게 FP, FS죠 FS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야 될까요 FP는 풀 잘못된 행동, 뭉쳐간 행동에서는 작동되지 않더라고요 작동되지 않더라고요 프루프 뭐 워터프루프 뭐 방수처럼 이거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페일했을 때 내가 실수, 실패 오류를 했을 때도 엑시던트가 아닌 안전, 세이프 뭐 이런 개념이었죠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일단 행동을 한 거니까 시행을 한 거니까 여기 있죠 FS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에 적용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시중에 팔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모형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요 금액은 제가 오늘 구입해 봤습니다만 한 6,000원 7,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3단계인데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불이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걸 뒤에 꼽아서 밤에 독서할 때 혼자 그때 좀 쓸 수도 있고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치를 중간에 갖다 놓으면 중간에 갖다 놓으면 작동이 안 하고요 오른쪽에 놓으면 작동합니다 그래서 3단 스위치로 돼있고요 자 귀에 꼽아보겠습니다 꼽아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존다 이렇게 소리 납니다 운전하다가 운전하다가 잘 보시면 운전하다가 조금 보겠습니다 삐익 들리시죠 이렇게 해서 좀 너무 시끄러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잠을 깨는 겁니다 졸음경보기 이것도 아 참 우리가 차에다가 좀 끄겠습니다 차 옆에 이렇게 얹어 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혹시 도지 졸음할 때는 당연히 휴게소로 가셔야죠 휴게소 가는데 휴게소가 좀 거리가 있고 도지 각계에 세울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걸 써가지고 딱 꽂고 뭐 1,20분 한 5분 정도 갈 때 그때만이라도 잡을 깰 수 있도록 필름이 끊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걸 설치해 놓고 졸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뒤로 빼놓고 이렇게 졸음을 하신 다음에 조금만 졸음이 오면 바로 삑 소리 나서 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생활안전제한 나 본인만이 아니고 상대방 차량 보행자 모두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졸음방진국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